저번 시간에는 jsp들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때는 이 각각의 패널들의 사용법과 그리고 상단에 있는 툴박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이 사이드바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사이드바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Choose Framework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 Framework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 즉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이런 일종의 편리한 도구들을 Framework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Framework을 각자 사용하는 것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 유명한 Framework들을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jQuery를 주로 쓰는데요 여기서 jQuery 1.8.2라는 걸 선택을 하면 선택을 하고 Run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Result 페이지가 로딩될 때 jQuery가 로딩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제가 파이어버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현재 이 부분이 일종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HTML이 바로 이 Result 페이지에 대한 HTML입니다 그 중에서 Head를 클릭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Script라고 하는 태그가 Head 태그 안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JSP들이 만들어준 거죠 여기서 스크립트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Alert Welcome Coding Everybody라고 나와 있죠 그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여기 있는 JavaScript가 이 스크립트 태그 안에 인베디드 돼서 Result 페이지 안으로 부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jQuery 1.8.2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것은 여기 있는 이 스크립트 태그가 이 JSP들에 의해서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NoRap이라고 하는 부분을 OnLoad로 바꾸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자 소스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열어보면 여기 스크립트 부분이 아까와는 다르게 window, $window.load function 이렇게 해서 이 jQuery가 랩핑된 거죠 그래서 jQuery가 안전하게 로딩 됐는지를 체크해서 그 로딩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여기에 있는 소스 코드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랩핑하는 방식을 지정할 수가 있고 라이브러리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라이브러리 태그 Attribute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예를 들면 테스트는 지금 생각나는 Attribute가 없어서요 jQuery라고 하고 이거를 run한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jQuery에 테스트라고 하는 속성으로 jQuery라는 값이 들어왔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 따라서 이 스크립트를 로드할 때 저기에 이 속성 값을 지정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효과들을 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기능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Normalized CSS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여러분이 입력한 이 HTML 태그들이 브라우저마자 기본적인 모양새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 벤더들의 정책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CSS로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다른 화면을 가진 페이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리셋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Normalized CSS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 각각의 입력하는 창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입력되는 이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에 대한 타입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HTML 같은 경우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CSS는 CSS 아니면 이 SASS라고 하는 SCSS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SCSS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SCSS에 해당되는 코드를 작성을 하면 결과적으로 JSP 딜러가 그것을 컴파일해서 CSS, 평범한 CSS를 만들어줘서 이 웹브라우저에게 리조이트 페이지에 부과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커피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1.7과 같은 것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d Resourc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리조이트 페이지에 어떤 외부에 있는 리소스 파일을 부과하고 싶을 때 여기에다가 그 부과하고 싶은 리소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http 그리고 그리고 opentutorials.org 그리고 static-script.js라고 하는 파일을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리고 리조트를 열어보면 지금 제가 여기 스크립트를 보면 여기 헤드 안에 방금 제가 추가한 것이 잘 들어왔는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네요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에 opentutorials.org static-script.js라는 것이 이 자바스크립트로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jsp들이 자동으로 이 파일의 확장자가 js라는 것을 알아채고 이것을 자바스크립트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할 때 자바스크립트로 embedded 시킨 거죠 인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이 작성하고 있는 코디에 대한 정보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여기다가 생활코딩 js feed 시연 이라고 적고 디스크립션에는 이 코디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좀 더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겠죠 바디 태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디 태그를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css에서 바디 태그를 시작으로 해서 어떤 클래스명을 쓴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바디 태그에 어떤 조작이 필요한 경우에 이거를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open tutorials 라고 하고 제가 이것을 run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결과를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바디 태그에 클래스명이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디 태그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 dtd라고 하는 것은 그 웹페이지가 어떤 htm의 표준을 따르고 있는가를 지정하는 건데 html5라고 하면 현재 이 결과 값에 해당되는 dtd가 html5에 해당되는 이 독타입을 이렇게 갖고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자신이 코딩한 스타일에 그 코딩 스타일에 따라서 html 표준 스펙을 지정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testing ajax request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ajax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어 샘플 데이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샘플 데이터를 마련하는 것이 이 마땅치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여기 있는 이 매뉴얼을 읽어보시면 그 echo 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이 jsp들에게 전송을 하면 jsp들은 그거랑 똑같은 데이터를 리턴해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코딩을 하면 되는 거죠 샘플 데이터를 제공해준다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이드바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jsp들을 이용해서 모바일 디버깅을 하는 아주 편리하고 강력한 기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